안녕하세요. 이수부동산입니다. 현장영상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앞에 보이시는 밭이 되겠고요. 현 위치는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 방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발고도 650고지에 위치하고 있어 공기 좋고 깨끗하고 물맑은 계곡이 함께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면적은 365평이고요. 지목은 전으로써 사실상 지목도 전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5분 거리에 청태산자연휴양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각종 캠핑과 산림욕이 가능하고 산책로과 등산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도로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토지는 농업용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으며 건축인허가에는 문제가 없으며 2차선 도로에서는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둔내역과 둔내 톨게이트에서는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동둔내 톨게이트에서는 3분대 진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의 상태는 원만한 평탄지로 유지하고 있으며 형태는 예쁜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본토지는 둥우리 형태의 지형에 자리하고 있으며 토지의 방향은 진출입도로 우측으로 형성되어 되어 있는 임야쪽이 남향이며 계곡쪽 방향은 북향이 되겠습니다. 햇살은 동서방향이 탁 트여 있어 햇볕은 잘 들고 있습니다. 조망 또한 나쁜편은 아니며 마을쪽 긴 방향으로 시야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우측으로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숲이 우거져 있어서 계곡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청태산에서 흐르는 맑은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태산자연휴양림이 자리하고 있는 후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650고지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은 전으로서 면적은 365평입니다다. 주변 환경이 쾌적하며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에 자리한 토지로서 전원주택지 내지 주말체험 농장으로서 적합한 토지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알찬 내용과 새로운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곡으로 내려가서 계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